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? 갔어요 이런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네 오늘도 시아방조제 나와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반 조금 지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오기전에 살펴보니까 오늘 지금 낮기온이 한 영상 2도 정도 되고 바람은 3에서 4m 불고 있다고 나와있네요 낚시하기 아주 좋은 날씨죠 저번 때처럼 많이 춥지는 않고요 이따가 뭐 많이 서있으면 오래 서있으면 추워지겠지만 저번에 왔을 때 개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옷을 하나 더 껴있고 왔습니다 아 근데 젠장 제일 중요한 핫팩을 두고 왔어요 오늘 같은 날씨에 불가사리라도 올라오면 엄청 반가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깐 빨리 내려가서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채비는 소세지찌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렁이는 이거 제가 저번에 쓰다가 남은 지렁이를 염장했습니다 제가 소금을 너무 조금 넣어갖고 지금 약간 그지 같은데 네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원투 찌낙을 던졌습니다 멀리 던진다고 던졌는데 안 날라가네요 안 날라갑니다 찌낙은 텐션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아 그냥 두께요 아 괜찮아요 아무도 없죠 네 저기 한분 계시죠 지금 낚시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 더 올라가야지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산거랑 똑같은 건데 왜 더 멀리 안 날라갈까요 그때는 많이 날라갔는데 지금 주를 합사 0.85를 쓰고 있는데 약간 불안불안하네요 아 너무 얇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 옆에 분도 가셨어요 저밖에 없어요 이제 얘는 어디 안 가고 계속 여기 있네요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어 봤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내 4천원 아 여러분들 아 오늘 혹시나 하고 나왔는데 역시 나네요 아 수온이 많이 떨어져서 고기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동해바다로 가고 동해바다로 가고 또 다음에 봐요 봐바다로 가고 이리 와 너에ARA